장비로 보는 축구, 2019 K리그1 18라운드의 축구화들을 소개합니다. 17라운드 포항전에서 추가시간 막판, 극적인 결승골을 넣으며 5대4 대역전극의 마지막을 장식한 정조국은 이어진 18라운드 인천전에서도 멀티골을 뽑아내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정조국은 오랫동안 푸마1과 함께한 대표적인 플레이어인데요. 그린 개코 컬러의 캥거루 가죽 전족부가 돋보이는 정조국의 푸마1 19.1, 해크드팩, 유럽에서도 루카쿠, 아구에로, 지루 등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스트라이커들이 지난 시즌 피날레를 함께한 축구화죠. 천연가죽 축구화로서는 드물게 가볍고 발을 감싸는 편안함 또한 훌륭합니다. 푸마1은 2019년 하반기 업그레이드된 5세대 축구화를 내놨는데요. 푸마1 첫 출시 이후 5번의 변화를 거쳤다는 의미로 푸마1 5.1이라 이름지어진 이 제품은 여자 올드컵에서 첫 선을 보였고, 유럽 시즌 개막을 앞두고 경쾌한 에너지 레드 컬러가 인상적인 앤섬팩으로 본격 출시됐습니다. 곧 정조국이 이 새로운 푸마1을 신은 모습 또한 그라운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2018년 공개 테스트를 통과해 프로무대를 밟은 최병찬은 18라운드 상주전 테스트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뛰며 성남 중원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결과는 1대0 승, 성남은 단순히 7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최병찬의 축구화는 레이싱카의 폭발적인 파워에서 영감을 받은 아디다스 블루 블라스트 팩, 메시 16.1 퓨어 어질리티 제품입니다. 어질리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민첩함과 순간 가족을 중무기로 삼는 선수들을 위해 만들어진 축구화인데요. 어퍼를 감싸고 있는 오돌토돌한 어질리티 니트는 인조 가죽으로 상당히 가볍고 신축성이 좋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스터드인데요. 원형과 삼각형 스터드의 조합으로 일반 FG 축구화에 비해 짧습니다. 덕분에 발바닥에 하중이 고르게 얹혀 안정적이고 내구성도 튼튼한 편이죠. 선두권 두 팀 서울과 울산의 경기는 서울의 승리로 끝난 듯 했지만 종료 휘슬이 불리기 바로 전 터진 김보경의 골로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경기 내내 미드필드에서 역량력을 발휘했던 김보경은 마지막 순간 집중력 있는 헤더로 승점 1점을 팀에 안겼습니다. 김보경의 극장골과 함께한 축구화는 나이키 팬텀 베놈 엘리트, 게임 오버팩 지난 1월 출시된 팬텀 베놈의 런칭 모델입니다. 이후 레이서 블루 컬러의 유포리아 팩, 여자 올드컵을 겨냥한 빅토리 팩 등도 출시되지만 김보경은 이 강렬한 런칭 컬러의 팬텀 베놈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과거 마지스타, 티엔포 등 다양한 축구화를 신었던 김보경은 이제 팬텀 베놈에 완벽히 정착한 것 같네요. 팬텀 베놈은 정확한 피니셔, 스트라이커들을 위한 축구화인 하이퍼베놈의 후속작이지만 여러 포지션의 선수들에게 두루 사랑받고 있는데요. 편안한 착용감과 함께 빠른 슈팅을 위한 어퍼의 스트라이크 존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화의 인스텝 존에 특정 각도와 경사로 매치된 13개의 블레이드가 볼의 컨트롤과 정밀한 임팩트를 돕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축구에서 준비한 장비로 보는 축구, K리그 1 18라운드였습니다. 사진은 K리그 오피셜 포토, FA 포토스 제공, 저는 하프레드였습니다. 장비로 보는 축구는 다음 라운드에도 계속됩니다. 축구팬의 완소액! 오늘의 K리그!